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첫번째 모든 사람들이 숙소 갈 때 우리 숙소 안가 우린 절대 안가죠 우리는 바로 낚시하러 우리는 낙창이니까 낙창이니까 오늘은 낚시하고 내일은 헬스 간다 좋습니다 제주도 와도 우린 할거는 한다 우리는 맛집 이쁜데 이런 데 안가 맛집이야 이쁜 헬스장을 찾아서 가 That's right boy 눈석씨 우리 지금 어디가고 있죠 낚시하러 오케이 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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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부웠어 트랙디희도 거짓말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자 아닌데 오늘 첫날 낚시는 사실 맞베기였고 지금 뭐 바람돌이 들리나?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어떻게 될까요? 아 뭐 돌도 지금 제주도가 또 화산섬이라서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혐오함 때문에 낚시는 오늘 접고 일단 밥 먹을 건데 내일 이제 서핑하고 낚시 제대로 할 거니까 제대로 즐기겠습니다 그때 진짜 한마디 잡는다 나한테 잡히면 솔직히 병신이긴 한데 나한테 잡는다 진짜로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뉴스요 오늘은 서핑하러 왔습니다 친구랑 서핑하러 올 건데 와 서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개쩔어 일단 우리 옷 빌리고 보드 빌리고 보드 빌리고 렌탈해야지 렌탈해가지고 이제 서핑할 건데 설적으로 뭐 요즘은 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서핑하는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뒤지게 많네? 그냥 거의 뭐 진짜 환 공포증 생길 만큼 많은데 어쨌든 서핑하러 가봅시다 레츠기릿 레츠고 레츠기릿 이렇게 오늘 파도 엄청 나고 근데 나는 왜 안 타냐고 탔는데 넘어져가지고 지금 약간 의욕 상실해서 강사님이 타는 걸 보여주러 같이 가고 있습니다 보이죠? 파도를 뚫고 가는 뭔데 강사님 돌아와요 처음으로 밖에 안 보여 우와 파도 엄청나요 강사님 강사님은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핑하러 와서 놀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요즘 뭐 코 땡땡 바이러스 때문에 으악 한 번 서봐 쓰는 연습해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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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째 날에 낚시 완전 실패해가지고 사실 뭐 서핑도 실패하고 근데 뭐 바쁘게 뭐 뭘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은 진짜 낚시를 이제 도전할 건데 분위기 봤죠 안개 때문에 장난 아니에요 완전 수산해 그래서 이런 날 뭔가 잘 잡힐 것 같단 말이지 진짜 오늘은 잡을 때까지 한다 렛츠 기릿 낚시 렛츠 파우 낚시 ASMR 마읍의 평온을 느끼는 1인칭 낚시 시점 낚시 시점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도 소리와 세월을 낚는 이 감성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고기는 못 낚아요 절대로 자 이렇게 오늘 서핑과 낚시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의 브이로그는 대 실패 자 오늘의 서핑은 대 실패 오늘의 낚시는 대 실패 오늘은 대 성공 제발 어쨌든 모르겠다 어쨌든 이거 다 추억이니까 우리는 오늘 그냥 한잔하고 잘거니까 이렇게 제주도 브이로그 끝 내일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면 끝날거 같아요 어쨌든 다음에 봅시다 씨야